아 아 어우 나 almost all me 이거 부부 너무 굳이 이 every day it's a getting closer going faster than a rollercoast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head way I hate I hate 코디들이 앞머리에 가서 머리에 주는데 머리카락 같은 거 코디 머리카락이 오래받을 수 있거든요 긴 머리카락이 갑자기 나오면 코디 거 맞아요? 예?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? 코디가 와서 급할 때 여기서 한 번씩 세팅하고 하잖아 그러면 막 내 코디 머리 많이 빠지거든요 고양이처럼 빠지거든요 앞머리에 보면 긴 머리카락이 나올 때마다 아 지금 테이프도 해야 되는데 유리테이프에 돌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집에 오시면 청소를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엄마 서로 왔는데 아들하고 재밌는 거 하고 그냥 놀고 갑시다 전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청소 안 하시게 내가 청소를 해놓죠 보컬 소원 그건 좀 안 저처럼 노은이 고마워 경쟁이 또는 박에서 보컬 소원 일 draws 그 공격이 나아 잠시나 노은이 자들 요리 오지까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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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zuf 오지까진 진짜 괜찮아요 어디 있지? 어 엄마 어디고? 엄마 어딘데? 그거 없는데? 이거 원래 errors 수화물 찾는데라고? 아이고 아이고 오복이 왜 이렇게 퇴근하냐 아 미안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왔노 아이고 많이 들고 왔네 갑시다 갑시다 가자 이런 얘기를 방송에 처음 하는데 인형 보면 눕히면 눈 감고 딱 들면 눈 뜨는 인형을 사달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 내가 집이 너무 적적해서 괴를 보면서 살거래 그래 내가 이 아줌마가 치매가 왔나 왜 이런 얘기를 하던데 걱정만 손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뭔 소리 하냐 아줌마 뭔 소리 하여 그래서 안 되겠다 강아지랑 한번 사줘야 되겠다 오복아 머리 깎았네 어? 띵띵아 응 샴푸샴푸샴푸 갓풀만 해봐 잠 한번 문져봐 밥 묵나? 응 아 밥 묵지 엄마도 밥 안 묵죠 아빠 안 묵지 그런데 어때 오늘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응 용이XXXX 2019 사 먹는 데 갈래 그거 개는 맞iego 숟가락은? 숟가락이나? 잠깐만 우리 갈 수 있는데 2천원이나 소름이 있다 성룡은 500원인데 기본이다 안 지겹더라 안 지겹더라 안 지겹더라 어버이 안 자는 길 어 잠이 오요 자자 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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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버